… 검정 검으신 3.. 2.. 1, 2, 3, 4 정답고 정답은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효과의 형음이 드릴딩드릴딩 형이야 형 진짜 형 진짜 자 한 대화 때리면 안 돼요 진짜 모두가 아름답고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고 정답은 이야기 꿈같은 자격이 모두가 아름다운 것 같다는 얘기 꿈같은 자격이 진짜 잘 쓰고 싶다 진짜 꿈으로 보내주고 싶다 저 형은 꼴등이 된 사람에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진 도전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진으셨던 추억에 엄마부터 나와야지 엄마부터 나와야지 엄마부터 나와야지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내꺼 모르는데 야 내꺼 좀 외우지 너 검정검씨먹을까 일단 외워볼게요